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오손이죠. 대전에서 아주 터춧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한 시간 정도 만난 다음에 국민의힘의 박다, 미래가 박다.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소수 여당으로서 어렵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내가 가서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면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충청, 충청에서도 대전은 대전에서 승리하면 역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 그 총선에서 승리한다. 대전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그 총선에서 승리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 7석이 있는데 이상민 의원의 입당으로 지금 대전의 표심이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외부 행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대전입니다. 대전은 승리의 상징이다. 대전은 우리에게 승리의 상징입니다. 당연히 내가 가장 먼저 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전의 유권자들, 충청의 유권자들이 보면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구나. 그다음에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역격차 해소 이 부분을 총선 정책의 미끄림으로 내놨죠. 지금 이재명이는 완전히 피습을 당해서 병원에서 절여고 있고 민당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황장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차분하게 자신의 스케치를 소화를 해가면서 이 중원을 공략한 것이죠. 이상민 의원이 포섭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이건 또 중도 표심하고도 관련이 있고 외원 확장하고도 관련돼 있고 특히 각 지역을 돌면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A3서치하고 뉴슈스가 최근에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가장 최근 건데 전체적인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42로 나왔습니다. 그렇고 그런데 충청, 대전, 충청, 세종, 광원만 묶어서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50%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충청 지역에서.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7로 2%포인트 정도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는데 그런데 대전, 충청, 세종, 강원 지역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46, 민주당이 29로 무려 17%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뉴슈스가 얼마 전에 바로 조사한 것이죠. 며칠 전에. 그래서 지금 이쪽 흐름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난 총선 때 보면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만 해도 지금 절반, 절반 이렇게 가져왔었죠. 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전히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 이런 게 살아 있을 때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십쓸려 간 겁니다. 이를 그래서 민주당이 7석을 다 차지하는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제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대전도. 쭉 이어져 오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상민 의원이 입당을 했습니다. 보면 이것이 이번에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제가 조금 전에도 뉴스스, A3 리서치와 뉴스스에서 나온 이 세종, 대전, 충청 이쪽에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국정 지지도, 그다음에 이쪽에 정당 지지도, 이게 지금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민주당보다 크게 앞서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대선 때 보면 말이죠. 총선 때는 민주당이 싹쓸이 했지만 지금 대선 때 보면 유송을 이번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이 지역구조 여기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에 대해서 앞선 이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총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총선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빼놓고 유송을만 빼놓고 다 이겼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그다음에 6.1 지방선거에서도 24곳 중에 20곳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석에 있는 대전에서 소위 말하는 지방권력은 국민의힘이 현재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여론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드디어 유송을 해서 이상민 의원이 입당을 해서 일단 교두보를 장악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황운하 같은 경우 여기 중구에 속겨 있는데 지난번에 징역 선거를 받았죠. 1심에서 울산 선거공작 사건으로. 그다음에 박영선 같은 경우가 대덕인데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여기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박영선,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 그다음에 보면 박병서, 서구갑이죠. 박병서는 불출마합니다. 무주공산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그 밖의 박범계, 서구우리인데 박범계는 법사위에서 허구한 날 한동훈 장관에게 뭔가 깝짝깝짝대고 하다가 허구한 날 깨진 게 박범계 모습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뭔가 자기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해서 뭔가 자기가 한스위라는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 것인지 하다가 번번에 한동훈 장관에게 깨지는 이런 모습만 보였죠. 박범계가. 아마 지역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성훈이 이상민 의원이 있고 나머지는 별로 이름이 없는 동구에는 장철민 의원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조승래 의원이라고 유성갑이 이렇게 있는데 거의 중앙부대에서는 거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의정활동이 시원찮은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금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의원이 이상민 의원이라고 박범계 했는데 박범계는 완전히 허구한 날 깨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이 국무회의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지난 대선과 그다음에 지방선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최근 나온 뉴스 여론조사에서도 크게 바뀌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총선에서 상당한 이적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역대 총선에서 대전에서 승리하면 그 전체 총선에서 승리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0일, 11일 부산을 갑니다. 지금 이재명 때문에 부산 민심이 완전히 민주당이 최악이 됐죠. 완전히 내로남불, 겉다리고 속다리고 말다리고 행동다는 그다음에 지역을 차발하는,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이 드러났는데 지금 그게 보니까 이재명이가 동의하에 이루어진 걸 지금 거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부산뿐만이 아니고 전체 지역으로까지 민주당을 규탄하는 이런 기류가 확대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이게 단지 의료계에 대한, 지방 의료계에 대한 차별뿐이 아니고 민당 세력들, 이재명 세력들의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적인 마인드 과거에 보면 이해찬이도 헛소리하고 이재명도 헛소리하고 우리들이 실제로 이번에 또 벌어진 겁니다. 잊을만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10일과 11일 부산에 가서 여러 행사를 치르면서 아마 상당한 환대, 환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어딜 가나 마찬가지고 내일, 모레, 며칠 뒤에 부산에 가면 아마 미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결정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확 민심이 지금도 북울경, 부산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긴 하지만 확 쏠리는 이런 아주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다 보면 지금 이재명은 정반대죠. 병원에서 있으면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병원에서 정말로 회복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밥도 먹고 말도 할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병원 안까지도 전혀 받지 않고 있어요. 좀 수상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신의 재판 지연, 이런 계략과도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나와봐야 지금 자기 때문에 지금 부산이 완전히 딥이 져가지고 상당히 지금 고룩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피할 겸 재판도 지연시킬 겸 이런 꼼수로 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 자체가 결국은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더욱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